안녕하세요. 이번 드라마 락락락에서 수연 역을 맡은 장경아입니다. 그렇게 사실 재미있게 촬영하긴 했는데 그렇게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중년 아저씨 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김태원 선배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해주시고 같이 촬영했던 로민우씨도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촬영했어요. 솔직히 그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듣기도 했고 그 상황에서 그냥 억지로 약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첫사랑 이미지랑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김태원 선배님보다는 감독님의 첫사랑 이미지랑 또 비슷하다고 해서 영광이죠. 저는. 저는 김예수 선배님하고 엄정아 선배님 굉장히 좋아해요. 아무래도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이 다 선배님도 영화예요. 열한 번째 엄마도 그렇고 엄정아 선배님의 호로비치를 위하여 그분은 그때부터 굉장히 팬이 됐거든요. 지금도 쭉 롤모델이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드라마 아내에서나 호로비치를 위하여나 엄마를 열한 번째 엄마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다 버리고 연기자로서 이렇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달고 싶습니다. 아직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. 맨 처음으로는 광고로 인사드릴 것 같고 드라마나 영화나 곧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2011년이 이제 십몇년이라서 저도 또 토끼 뛰거든요. 그래서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2011년 십몇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요.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저 배우 장경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